3월 24일 법률방송 노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한 유명 유튜버의 보이루 라는 인삿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이 여성 혐오 논란으로 번지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뜬금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학문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낯선 인삿말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성학을 전공한 윤지선 박사가 국내 학술지 철학연구회 2019년 12월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논문 키워드로는 관음충, 군집 구성체, 디지털 성범죄 같은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논문 초록에서 윤지선 박사는 해당 논문을 관음충에 대한 형태 발생학적인 고찰이라며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을 추동시키는 관음충이라는 특정 군집 구성체가 어떠한 젠더와 조건을 중심으로 발생과 생장, 증식을 거듭하는지 추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음충은 타인의 사생활을 변태적으로 엿보는 관음증과 벌레를 의미하는 충의 합성어로 윤지선 박사는 관음충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화 가능한지를 페미니즘적으로 사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은 이에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로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보이로라는 인삿말을 여성을 대상화하고 관음화하는 사례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이로라는 용어는 여성의 성기와 인삿말을 뜻하는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 성기를 비하해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 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는 것이 윤지선 박사의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여성의 성기를 대상화해서 놀이 삼아 인삿말을 빙자해 여성을 비하하며 이른바 남성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논문 내용을 알게 된 김보겸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지선 박사의 논문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대로 뭔가 분위기가 굳혀지고 뭔가 이분들의 물타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나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할 분위기여가지고 나 이민가거나 진짜 어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해지고 악의적인 심지어 논문의 박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루의 보는 자신의 이름 보겸의 보루, 보겸 안녕 정도의 인삿말을 윤지선 박사가 완전히 왜곡해 해석했다는 게 김보겸 씨의 주장입니다. 윤지선 박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윤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갔지만 윤 박사를 만나지 못했고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한 철학연구회도 찾아갔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나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게 김보겸 씨의 항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보겸이라고 합니다. 철학연구 127집. 논란은 다른 유명 유튜버들이 가세하며 온라인에서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논문이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옳다 그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논문에다 자기 의견을 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는 사실에 입각한 근거여야죠.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아무 제약 없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자기 생각, 추측만 가지고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게다가 등재학술지라는 건 그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논문을 게재한 철학연구회 측은 논문 워딩 일부를 결국 수정했습니다.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로란 용어는 여성의 성기 플러스 하이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에서 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에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가 수정 전 원문입니다. 이것을 이 용어는 BJ 보겸이 보겸 플러스 하이로를 합성해 인삿말처럼 사용함에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에서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라고 수정한 겁니다. 김보겸 씨의 주장을 반영하되 보이로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 윤지선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이로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적 표현임은 본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보이로가 보겸 플러스 하이로의 단순 표현일 뿐 여성 비하가 아니다, 듣는 네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에 인식구조가 잘못됐냥 몰아가는 것이라는 게 윤지선 박사의 주장입니다. 윤지선 박사는 그러면서 여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네가 잘못됐다는 식의 명예훼손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겸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글에 있는 보라는 글자를 쓰지 말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줬다는 평가입니다.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에요. 연구의 자유라는 것은 학문 연구의 대상, 시기, 방법에 있어서 간섭받지 않을 권리거든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데요. 학문 결과 발표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 중에서는 상대적 기본권에 속합니다. 민사상의 불법 행위로서의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학문 결과 발표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번 보의로 논란을 떠나 여성 혐오 등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가해자 최 모 씨가 총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반성문 감형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을 좀 다시 볼까요?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지난해 6월 8일 오후에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 끼어드는 구급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어요. 접촉사고를 내놓고 그 구급차 안에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진짜 응급환자 맞냐? 죽으면 내가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구급차가 병원을 가는 것을 10분 정도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급차가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결국 병원에 가긴 갔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서 5시간 만에 사망을 해서 국민적으로 공분이 잃었고 이렇게 구급차를 앞을 가로막아서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들끓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2년에 처벌을 받은 건데 양형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지난 12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2년에서 2개월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 최 씨가 보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반성문을 총 16번이나 제출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5일에 한 번 꼴로 계속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국 최 씨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그러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유족들 반응 같은 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유족들 반응은 정말 씁쓸한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어찌 보면 분노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씨의 유가족 병원에 가서 5시간 만에 사망을 한 박 씨의 아들 김 씨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반성문으로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뭐를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결국은 그리고 또 유족의 변호인 측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성이나 사과를 실제로 피해자 측에 전달할 창구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과의 말을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반성이냐 이렇게 유족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드러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나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반성을 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재판부에 반성을 하면 깎아주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주요 양형 사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피고인의 반성 여부이긴 해요. 양형 기준표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는 게 결국은 반성문 내지는 재판을 받는 어떤 피고인의 태도 법정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고려를 해서 형벌을 조금 다소 감경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반성문 제출 감형 관련해서 이게 뭐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척 하는 건지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죠. 보통 이제 판사를 하고 있는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이제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다 반성한다고 하고 그래서 대체로 진짜 반성하는지 아닌지를 정말 알긴 쉽지 않아서 일반적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본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문 제출만 가지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잘 안 해주고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합의서죠. 합의서나 처벌 불헌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받아왔을 때 비로소 좀 감형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실무 상황이 앞으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업무방해 혐의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살인죄 등등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과 의미를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의처증에서 비롯된 납치 미수 관련한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55살 이모 씨와 47살 김모 씨는 30년 전인 지난 1991년 결혼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이면 아내 이 씨는 결혼 당시 17살의 미성년자였다는 얘기인데 남편 이 씨는 아내 김 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수시로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결국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한 2019년 9월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혼 후에도 남편 김 씨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 이 씨의 현 직업이 판결문에 편의점 직원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닐 걸로 짐작합니다.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전남편 이 씨는 전처 김 씨에게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더러운 위선자 배신의 말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게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등의 등꼬리 오싹한 협박 문자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전처 김 씨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 이 씨의 협박은 다행히 미수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단순히 협박 문자를 보낸 데서 그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을 끊어버린 전처를 찾기 위해 자녀를 미행하는 등 집요한 면을 보입니다. 결국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 김 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이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불법 취득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지난해 8월 15일 전처가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숨어 전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 9시 49분 귀가하는 전처를 발견한 이 씨는 몰래 전처 뒤로 다가가 목을 감싼 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 합니다. 이에 전처 김 씨는 기질을 발휘해 잠시만 나 숨 좀 쉬자 일단 손 좀 놔줘 하고 이에 이 씨가 잠시 손에 힘을 푼 사이 근처 마트로 도망가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 범행 전인 같은 해 5월에도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돼 있던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내 김 씨를 끌고 가려다 천만다행 이를 발견한 아들에 의해 역시 납치 미수에 그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체포 미수, 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판결에 남편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박지연 기소검사와 이정호 공판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이 씨에 대해 1심 징역 1년 6개월의 2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먼저 비록 피고인의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피고인의 체포 시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남편 이 씨 범죄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어 약자로 IPB라고 하는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의 재구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3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진정서가 경찰로 계속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해악을 고지한 이상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35억 원 규모의 취업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돈을 주고 기아차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돌만이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돌만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월 24일 법률방송 노치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